빠니씨 뭐하세요? 유리씨 조금 있으면 댄스 스테이지에 있잖아요. 아 네 있죠. 맞죠? 이거 모르겠어요? 모르겠어요? 제가 맛보기를 한 번 하는 건데 이런 거 아닌가? 아니 맞긴 맞죠. 역시 우리 댄싱클린 유리씨. 여러분 유리씨가 잠시 후에 댄스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 그전에 발라드에서 댄스로 변신하셨습니다. 아름다운 목소리의 라비씨의 무대입니다. 눈물이 아까워. 밤도 빛없이 너를 끝낼래. 너 같은 건 다 필요 없어. 대체 그럴 거면 왜 나를 만나니? 난 여자로 가려봐. 내 눈치를 보면 우리나라면서 항상 밖에 나가봤지. 집에 달릴까 봐야 한다면 너랑 만나러 간 거야. 또는 거짓말 또는 짚어져 끝은 이딴 말 왜 안 해? 모른 줄 아니? 내가 바보니? 이제 그만 난 손 떼래. 광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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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귀찮으신 너를 끝낼래 너 같은 남자는 필요 없어 대체 그럴 거면 왜 나를 만나니 여자란 말을 봐 견우 아니면 남자가 없니 이 남자와도 소용없어 너도 딱 너 같은 여자를 만나서 어디 한 번 더 하게 봐 난 오직 너만을 사랑했는데 너 때문에 흘렸던 눈물도 아까워 내 또 같은 꿈을 그렇게 살게 이젠 날 너무 관심 없어 너 없는 내가 노래 볼 줄 아니 그만해 날 삼지마 오우 예아 오우 예아